으 으 으 으 우와 시원작품입니다. 공개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글씨입니다. 진풍일까요? 대모임? 대모임. 대화 관련된 자료를 많이 봤지만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어디요? 어디 어디? 에이 거짓말. 교과서에서만 성함을 뵀었거든요. 금성아님도 누구꺼? 내꺼에요. 알겠습니다. 좋은 물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집에든 보물은 있다. 여러분 집에 숨겨져 있는 금성아지를 찾아드립니다. 우리집 금성아지. 와 우선 감사의 말부터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드디어 황금시간대 이 시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인사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적같은 일이에요. 사실 이 시간대가 전쟁터입니다. 사실 저희가 1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편집으로 벌써 늦네요. 그만 넣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희가 더 우리 선조들의 물건, 선조들의 지혜, 삶의 이야기 많이 많이 찾도록 노력할게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또 바로 금성아지 찾으러 가야겠죠. 좋죠. 금성아지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금성아지 찾으러 지금 바로 출발. 오늘 우리집 금성아지가 찾아간 곳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중앙부에 위치한 옥산면입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자랑하는 옥산면은 도시지역에 맞닿아 있는 도농복합지역인데요. 그중에서도 우동마을과 남내마을은 남평문시 집성촌으로 어딜 가나 가족같은 분위기를 자랑하고요. 블루베리, 샤인머스켓, 적육멜론 등 다양한 농산물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꽃 이쁘다. 국화는 아니고. 노랭이꽃. 오, 비서. 터잡은 남평문시 새 땡지. 600년 됐네, 여기 사신지가. 남평문시 집성촌인가 보다. 여기 한 집 걸로 한 집 다 문시겠네. 물건이 나오겠다. 금성아지 많겠는데. 오, 오늘 저희가 만날 분도 문시인가요? 그럴 확률이 99.9%. 나만 봐, 나는. 그러면 저희도. 여기 가볼까? 만날 때 저 문워크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문워크로. 좋았어, 문워크로. 문워크로.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성이 문? 문? 성식? 아, 맞네. 문, 정자, 식자. 안녕하세요. 네, 네. 아우, 따치세요.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아, 감사합니다. 보잘것 없는 우리 마을까지 오셔서 굉장히 영광이고. 아니요, 저기 막 효자비도 있고 엄청나도 있네. 우리 평생에 여러분 같은 위대하신 분들 뵙겠어요? 위대하다냐? 아버님 저 말씀하시는 어찌나 쓰시는 단어를 보셨을 때 제가 볼 때 이장님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을 이장입니다. 그죠? 네. 저희 마을을 찾아주셔서는 이장님들이 항상 많이 하시는 말투세요. 그럼 마을 자랑 좀 해주세요, 이장님. 마을 자랑이라는 게 무직적 할아버지의 내채 아드님 중진 씨라고 그분이 우리 마을에 정착하셨어요. 오, 그 보카 씨의 주인공 문이 좀 그 후손들이세요? 네. 그럼 우리 집으로 한번 가보시죠. 오, 집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 있어, 있어. 여기는 마을 회관이고. 그러네. 집이 어디야? 여기요? 아, 그래요? 아, 마을 회관하고 바로 이렇게 쪼그머니. 아니, 집이 진짜 좋으세요. 옆집인데? 야, 이거 딸기, 딸기 밭이다. 어머, 이건 뭐야? 앵두. 와, 집 진짜 좋다. 충성하는 마음이 좀 있어서.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서 태극기 걸으셨어. 이야, 집 봐. 아니, 아버님. 집에 어떻게 이렇게 정자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오늘을 위해서 준비하셨네. 맞어, 맞어. 감사합니다. 보리수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씁쓸하니, 딸달하니 괜찮아요. 집에서 키우시는 거예요? 네. 오우, 셔. 아우, 셔. 아우, 셔. 아우, 셔. 앵두는 먹을만한데? 오우, 앵두처럼 다인 줄 알았는데. 시골 자연의 맛입니다. 아, 근데 두껏은 굉장히 깔끔한데? 그러면 아버지 집에 금송아지는 있을 건데. 뿌리 깊은 금송아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 선조들께서 물려주신 우리 일가들의 족보가 하나 있습니다. 족보가 한 권이 아니었어? 족보가 이렇게 맞나요? 빡순데? 우와. 발 시구나 졸 시구. 졸 시구나 졸 시구. 우리 집에 경사났어. 우와. 남평 문 씨 족보 1. 이게 그러면 지금 아버님 문익점 선생님의 넷째 아들 후손들이죠. 그러면 문익점 선생님의 넷째 아드님부터 있는 거예요? 그 족보가? 그렇다고 봐야죠. 어? 그럼 문익점 선생님도 나오겠다. 그건 봐야 될 것 같은데? 읽을 수 있나? 족보에 대해서 혹시 들은 건 있으세요? 족보에 대해서 들은 것도 없이 소중하게. 그러면 이 족보 안에 어떤 것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지 아버지도 잘 모르시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대균 위원님 빨리 모셔야지. 그러면 김대균 위원님 빨리 모셔야지. 저희 김 위원님이 세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자 김대균 위원님. 한자학에 대해서는 뭐. 한자. 다시 뭐 김 위원님께 다 여쭤보면 됩니다. 서당 순장님이십니다. 서당 순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남평 문 씨 족보 1번입니다. 남평 문 씨의 혈통과 가계를 연대수로 짧게 잘 정의해 놓은 그런 자료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선대가 남겨놓은 좋은 글이라든가 문장, 묘소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수록이 돼 있고 과거에는 이 족보가 집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밖에 나가서 큰 기침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 족보 있는 집안이야.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군요. 네. 우리 일권내 문익정 선생님의 넷째 아들. 이거 좀 찾아줄 수 있나요? 자료가 있을까요? 이거 첫 페이지에 있지 않을까? 이장님이 더 잘 찾으시죠. 이장님도 저기 잘 모르신데. 잘 몰라요. 첫 번째로 기록된 조상이 누구인지. 굉장히 성운이 긴가봐. 시켜야 될 게 많다. 나옵니까? 나왔습니까? 남평 문 씨 족보 1위. 1. 시조. 시조. 문다성. 누구시죠? 시조 할아버지. 시조 할아버지. 그러면 문익정 선생님의 넷째 아드님? 아니죠. 그 문익정 그분은 고려 말에 태어나서 조선 초에 이렇게 돌아가셔요. 그래서 여기 부터는 뒤로 가야지 그분이 나오죠. 고려 때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아 지금 고려예요? 예예. 아 나는 그 이유인 줄 알았더니? 신라대까지 올라가. 아니 뼈대. 아니 뼈대가 얼마나. 그럼 그래 신라까지 올라가고. 손나라까지. 그럼 문익정 선생님도 나오겠네. 그러니까 중간 어딘가에 나오겠네. 나올 것도 같아요. 어? 어? 뭐야? 있어요? 찾으셨나 봐. 문익정 선생님 찾으셨나 봐. 여기 족보에서. 아 정말 잠깐만요. 에이 거짓말. 이렇게 한자가 많은데 문익점을 찾을 수 있다고? 응. 찾으세요? 찾았다. 우와. 어디요? 어디 어디에? 총, 총. 아. 문익정. 오. 우리는 문익정 선생님은 교과서에서만 성함을 뵀었거든요. 족보에서 문익점. 오. 고려 말에. 원나라에 사신으로 갑니다. 목면 종을 가지고 돌아와서 동방의 생민들이, 백성들이 많은 이득을 입게 했다. 오. 라고 하는 내용을 짤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신기하다. 이곳이 얼마 갈 수 있는가. 아버님. 족보 감정은 또 처음이시죠? 처음이에요. 보여주시죠. 아버님은. 아버지는. 50만 원 쓰셨습니다. 아버님.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250만 원입니다. 어떻게 250입니까? 이 자료는 연구 자료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박무관이나 이런 등등에서 전시용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족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손으로서 모든 것들을 많이 배우는,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됐고 아마 더 소중하게 관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격이 너무 나와서 심장이 벌렁벌렁하네. 우리 집 말고도 우리 마을 앞집에 귀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족보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더 귀할 겁니다. 족보만큼? 더 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가보시죠. 감사합니다. 직접 안내해 주시려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어느 대구로 가는 거예요? 여기 저 문지원이라고. 그럼 여기 전부 다 문중일가세요? 네. 그분이 지금 출근을 했어요.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출근을 해가지고 나한테 대신 설명 좀 해드리라고 의뢰를 해가지고. 이 집이에요? 우리 집 금송아지 팻말 있네. 이 집이네. 이야. 굉장히 귀여운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님. 이상님. 백례를 하실 만했네요. 이야. 우와. 대박. 이야. 드디어. 드디어 이런 작품이. 대박입니다. 큰 거 왔습니다. 큰 거. 큰 거 왔습니다. 큰 거. 그럼 공개해야겠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100번 김구 선생님 글씨입니다. 우와. 좀 들으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우와. 우와. 아마도 김구 선생님께서. 네. 아마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의 아마도 대통령 꿈이 있으셔서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이 집 할아버지께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같이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 댁의 할아버지도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었고. 많이 하셨죠. 김구 선생님은 그 할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해서 함께 하자고. 문영자소, 맨 위에 있네요. 이렇게 할아버지께. 문영소, 동지. 그리고 왼쪽 보면 김구 선생님 딱 이름이 써있네. 낙관도 있고. 낙관도 있고 김구 딱 썼네. 사진까지 있잖아요. 사진도 있고. 제발 진품이길. 서정만 위원님. 맞나요? 진품일까요? 맞나요? 진품일까요? 진품이 맞습니다. 진품이 맞습니다. 진짜로? 진품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날카로운 질문이죠. 첫 번째, 산악기상이라는 유목 자체도 백범 선생님 글씨가 정확히 맞고요. 두 번째 제가 봤던 것은 영인본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영인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세요? 아니고 지금 문영소, 동지, 아정이라는 저 글을 앞에서 썼잖아요. 그게 하나의 증표가 되는 거죠. 그러네. 그럼 진품은 이제 맞고 내용은 산 쪽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악기상 이렇게 썼거든요. 산악기상. 산악같이 드높고. 산처럼 드높고. 산악같이 드높고. 맑은 기상을 가져라. 보통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휘호를 쓸 때는 정치적인 철학이나 자기 좌우명 같은 것들을 많이 썼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 아니에요? 특히 우리 백범 김구 선생께서도 애국지사나 독립운동가 이런 분들한테 글을 많이 써주기도 했지만 정치적으로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정치적인 성향이 좀 없는 편이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특정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이 작품의 지금 독특한 점은 기축년 모춘의 백범 김구라 이렇게 썼거든요. 1949년 늦은 봄 음력으로 3월에 백범 김구가 쓰다. 그런데 백범 선생님이 그 지음에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선생님께서 1949년 6월 26일 날 총탄에 맞아서 서거운 날이거든요. 늦은 봄이네. 국회와 정부에서는 국사 고 백범 김구 선생을 국민장으로 모시게 하야 서울운동장에서 가슴스리나마 인력으로 더 붙잡을 수 없는 연결식을 거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음력으로 따져보면 6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 휴어를 쓰셨을 때가 3월이니까 대략 유출을 해보면 서거하기 두 달쯤 전에 이 유목을 쓰신 걸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감정가 진짜 궁금한데요. 감정가 한번 써보시죠. 진품. 의뢰인께서 말한 감정가. 네. 아, 이 금액. 공개해 주세요. 이 사람이 왜 그러셨어요? 아니지. 의뢰인께서는 500만 원. 서정박 의원님 얼마 쓰셨을지. 서정박 의원님 공개해 주세요. 2천입니다. 2천. 2천만 원. 근거는 2023년도 10월에 국내 모옥션에서 휴호한 점이 한 3천만 원 약간 넘게 거래된 이력이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2천만 원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2천만 원 평가를 했습니다. 정수님. 관리를 잘 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우리 금송아지 보시는 분들이 산악기상의 이 마음을 오늘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산처럼 높고 그다음에 기운이 맑아라. 산악기상 금송아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산악기상. 음에 이렇게 금송하니까 가격이 나갈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리오. 마을 이름이 우동마을이에요. 우동마을? 네. 우동왕들은 타러 가시죠. 우동마을이네. 짬뽕 짜장 우동? 붙여지지 않겠다 저 이름. 우동마을. 근데 마을 이쁘다. 아 진짜 마을 이쁘다. 벽화를 너무 이쁘게 잘 그렸다. 바람도 살라. 여기 마을은 좀 다르지? 네. 여기 대나무가 되게 많네. 대나무 왔다 갔다. 포도도 있고.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서 근데 문자, 문자, 찬자 선생님. 문은찬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아. 저쪽 우리 마을 남쪽 마을에 문은찬 시댁이라고. 그쪽 가면 또 좋은 거 있습니다. 계십니까? 사람 찾습니다. 문은찬 선생님을 찾아.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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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외방 차원에서 지금. 아이고요. 그림공부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쪽으로. 그러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니, 나죠. 나죠. 아무튼 문은찬 선생님 어디 가면 저희가 뵙겠습니다. 저쪽으로 김부각 써 있는 기록. 아 저쪽에 김부각이 있어요? 네. 아 부각? 먹는? 네. 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하다 나오셨나 봐요. 소리 소문 없이 와 계시면 어떻게 온도가? 아니, 저희 동네에 다 소문났는데 문은찬 씨 계세요. 이거 다 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로 가면 만난다고 그랬는데. 저희 신랑이에요. 아 진짜요? 문은찬 씨 없는데. 왜요? 출근했죠. 일해야지. 아 근데 저기. 아니 근데 진짜 마을에 어떻게 김부각이 있어요? 한번 드셔보셔요. 이거 만든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작업장에서 만들어서 아우 무슨 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맛있다. 바닷바닷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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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소해. 이 맛이야. 저희 집이 동갑집 장소원 집이에요. 근데 정말 옛날 방식 그대로 저희 부모님한테. 아 종고요? 네. 부모님한테 배우고 했던 거 그대로 제가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진짜 금송아지인데. 혹시 그러면 우리 금송아지. 종갓집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센 거 나올 것 같아. 저희 남편이 사실 출근하면서 저한테 좀 보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집으로? 네. 가시죠, 가시죠. 아유, 꽃 예쁘다. 아니, 마을이 너무 예쁘다. 담장이 낮은데 그림이랑 나무랑 있는 게 너무 예뻐요. 어울리죠? 네. 저희 마을이 벽화 사업을 해서 벽화 작업을 다 했습니다. 이장님 댁? 네. 여기가 문은찬 씨 댁입니다. 종갓집 아닙니까, 종갓집. 네, 종갓집입니다. 이야, 여기. 팔짝까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고양이 봐. 저희, 우리 랑이. 안녕. 금송아지입니까? 아, 예. 금송아지입니다. 오픈해 주시죠. 뭘까요? 짠짠짠짠짠짠짠. 문서네, 이거 책이네. 10년 전에 저희 어머니,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막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꾸러미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열어봤는데 이것저것 있고. 고이 고이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자료가 눈에 띄는 게 있네요. 아, 쌀개. 쌀개책. 개와 관련된 자료를 많이 봤지만 이렇게 쌀개책이라고 하는 건 처음 봐요. 물론 제가 모든 걸 다 보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거 지금 개, 개, 돈, 개. 개 모임? 개 모임. 옛날에 쌀로 한 거예요? 그렇겠지. 그렇죠, 쌀로. 신기하다. 여기는 회원이 딱 8명으로 단추래요. 그런 분들이 아마 문시계라든가 아니면 상부상조계. 상부상조계. 이런 걸로 했을 것 같아요. 여기 개원들의 명단 겸 모임 때 얼마씩을 객출한 내역이 있고. 이거는 46년. 상을 당한 어떤 분한테 얼마를 지급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적고. 또 2월 되는 액수, 또 모임 때 얼마를 객출한 그런 내용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단기야. 이건 62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6년부터 64년까지. 삶이 넉넉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개를 조직을 해서 상부상조, 환난상열. 품앗이 하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개가 계속 운영됐다고 하는 걸 이걸로 볼 수가 있네요. 문 씨가 중심이긴 하겠지만 다른 성씨도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꼭 문 씨 집안의 문서만이 아니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어떤 공동체의 그런 개문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격 얼마인지 보여주시죠. 이장님은 만 원. 30만 원. 30만 원입니다. 이야. 상태가 솔직히 좋지는 않은데. 그러네요. 가격은 그래도 인정을 해주셨네요. 네. 물을 약간 뿌리고 잘 펴면은 저 책 못지않게 굉장히 산뜻해져요. 오. 왜냐면 내용은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30만 원으로 책정한 거는. 46년, 50년대 초반에 이르는 그 시기에 이런 자료들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박물관에서 전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개가 조직이 되고 또 이렇게 운영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것만으로도 3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의 가치보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참 보고 싶습니다. 좀 훌륭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 글씨도 너무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도 제가 오늘 저녁에 열심히 다림질하겠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마을에 돕고 살았지만 지금 이장님이 마을에 돕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 정신을 물려받으셨잖아요.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비싸든 싸든 금송아지면 그만이지. 손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금송아지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식 다 준비하신 거예요? 네. 애쓰셨네요. 김치하고 밥하고 냉구. 오늘 금송아지 생일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카렐리아 감사합니다. 카렐리아 감사합니다. 죽순 한번 드셔보세요. 저거 손도 많이 가거든요, 죽순도. 그런데 오늘도 잔치한다고 저렇게 또 새벽에 하얘 오셨네. 한번 드셔보세요. 조미료 안 넣고 그냥. 죽순 되게 담뱃하다. 어떠세요? 괜찮아요? 맛있네?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음식 맛이 달라요. 정말 사랑으로 만드신 음식이라 맛이 기가 막힙니다. 쌈이면 먹어줄 수 있는데. 맛있지?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왔네. 여기 대나무 했나? 이제 먹었으니까 금송아지 찾긴 찾아야 되는데. 나도 죽순 먹기만 했지만 대나무의 어느 부위인지는 사실 모르거든. 그래서 맛있던 게 푸바오가 그래서 좋아하나 봐. 아, 죽순 좋아해, 푸바오? 푸바오가 대나무 좋아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 우리 죽순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아까 그 먹었던 그 죽순이요? 네, 그 죽순입니다. 와, 이거 대나무 그 대를 먹는 거군요. 네, 이렇게. 아니, 이거 그럼 생으로 지금 먹어도 돼요? 네. 쪘어, 쪘어. 이거 생이 아니야. 아무리 그냥 드시네? 맛 괜찮다니까요. 맛있어요. 옥수수. 옥수수 같네. 맛있다. 옥수수. 그치? 간 하기 직접. 금송아지 있으세요, 옥수수? 네,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금송아지? 네, 안에 있죠. 안으로? 네, 집 안에 있습니다. 네, 가보자. 이게 별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이게 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친정엄마한테 할머니가 쓰시다가 우리 엄마를 주셨대요. 며느리한테? 아니요, 딸한테 줬어요, 애 할머니가. 아, 그럼 외할머니? 네. 외할머니가 딸에게 주신 그래서 엄마가, 우리가 딸이 다섯인데 내가 셋째 딸이거든요. 근데 이거 꼭 원일날 갔는데 할머니가 줘서 아끼는 항아리니까 언니 내다 없을 때 빨리 가져갔다가 쓰라고. 이 항아리 이것 역시 무슨 용도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간약정지 했다고 이렇게 따는 거예요. 그렇죠. 정지에다가 따는 거. 저건 내가 깨친 거고. 떨어뜨렸어. 그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도 할머니가 이걸 주셨다고. 음식 맛있게 잘하셨죠. 어머니 음식 맛있었죠. 네. 아까 죽순 진짜 맛있었잖아. 아까 죽순을 먹고. 어머니 손맛이 있다. 그러네. 내 딸은 음식 솜씨가 뛰어나니 이 딸에게는 내 양념단지 이 통을 줘야겠구나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겠네. 야, 고추장 다 한번 먹어라. 거기다 고추장 다 먹으면 고추장이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다 못 먹었어요. 온 바에 깊은 뜻이 있었어. 실제로 사용하고 계세요? 네. 고추장 단지로? 네. 고추장 어디 갔어요 오늘? 비웠어요 이렇게. 비워서 냉랑을 넣어놨어요. 야, 감정하려고 이제 해놓으셨는데. 요거지 얼마 갈 수 있는가 잠정은 끝났습니다. 이 단지는 50년대 전, 후 반의 현대 기술로 기계로?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회사가 설립되고 하면서 이러한 물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도안에서 많은 차이가 나 있습니다. 색감이라든가 청화, 코발트색이라든가 그건 청화를 쓰지 않고 변형된 색이 나와 있죠. 그 옆에 저 간장은 어떻습니까? 간장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맞습니다. 장떡에서 간장을 파고 와서 부엌에다 놓고 국을 끓이거나 뭐 할 때 간장떡이로 쓰. 또 밥상 안에 이렇게 놓고 간장을 놓고 신고할 때 쳐서 먹을 수도 있고 이게 간장 추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것도 연대학으로 비슷할까요? 유약으로 봐서 일제강정시대 그거 서로 보여줍니다. 동시에 간격 보여드립니다. 보여주시죠. 어머니는 간장 10만 원, 고추장 20만 원. 고위원님은 간장 10만 원, 고추장 5만 원. 우리도 고추장을 더 많이 썼거든요. 이건 왜 그러면 5만 원으로 감정해주셨을까요? 양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때부터 대량으로 나왔어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나오니까? 아주. 그래서 시중에는 2만 원 가격이나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워낙 좋고 그리고 전갈하게 쓰셨어요. 어머님 보듯이 아주 그만없이 깨끗이. 제일 좋은 도자기는 할머니, 어머니한테 물려받아서 어머니 혼이 나한테 깃들었고 이 안에 정이 어머니의 정, 할머니의 정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도자기는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만 원 줬어요. 땅 다 바래! 가격은 제가 매길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이 두 점을 금송아지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뭐였을까요, 어머니? 당신이 생각하기 소중하다고 생각하셔서 준 거고 엄마가 또 나한테 준 거여서 금송아이한테 안 본다. 나도 안 본 이거를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내가 해봤어요. 아휴, 네. 하루 안 나오셨죠? 하루 안 나오셨죠? 아니요. 그래도 엄마한테는 최고의 금송아지가 옆에 다 갖고 계시잖아요. 내가 금송아지니까. 자기야 괜찮아. 알겠습니다. 아휴, 진짜 보시고 어머니께 한마디 하세요. 저희 영상 편지로. 엄마, 엄마가 나를 딸 중에서 제일 사랑해줬고 또 내가 엄마를 많이 사랑해줘서 엄마가 주신 항아리를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금송아지한테. 한 번 내놓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엄마 생각 많이 나요. 엄마 기다려요. 얼마 이따 다시 엄마한테 갈게요. 어머니, 얼마 이따 안 가요. 100년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엄마 참소해 간다고요. 아, 물 아니야. 아, 물. 물이에요. 내가 해줄 말이지.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맞아요, 어머니. 근데 좀 다르다. 이게 공업용이에요, 가정용. 그래서 밑에 봐봐. 밑에 저 뭐지? 모터라고 그러나? 그래서 소리가 다르네. 내가 이불 가게를 했어요. 이불 가게 하셨어요. 주로 어떤 이불을 만드셨던 거예요? 목화소. 쭉 간 거? 혼수 이불? 혼수 이불. 다 했어. 이불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으셨어요? 원래 바라지를 했어요. 그때는 양재학원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강해진 학원이 있어요? 옛날에 학원이 있었어요. 원래 솜씨가. 뜨개질을 잘하고. 그때 당시 150만 원 줬어요. 그때 몇 년도인데요? 78년도에 내가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새 거였어요? 아니면 중고였어요? 중고인 게 이렇게 비싸죠. 진짜? 그때 당시 중고 150? 150. 70년대. 70년대면. 네. 지금로 따지면 1천만 원 넘는 거 아니에요? 엄청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본전을 뽑았다는 얘기죠, 어머니? 그렇지. 엄청 많이 뽑았어요. 150만 벌었겄어. 집이 있잖아, 어머니. 집이 있잖아. 집이 있고. 그럼. 이 미싱으로. 어떻게 보면 어머니, 젊은 인생 새 출발하는 그들을 위한 혼수품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게 잘해야 내가 정성껏 했지. 아직까지 내가 여기서 와서 혼수해 가서 나 이혼했냐는 사람은 못 들어봤어. 야, 어머님은 지금 더 해야겠다. 지금 대한민국 이혼율이 좀 높아요. 어머님이 지금 이걸 놔서 그려. 그리고 발 밑에 이 다듬이는 이것도 어머니 금송아지예요? 아니, 이건 내 건 아니고 어머니 거. 아, 어머니, 어머님 거? 응, 시어머니 거. 97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 어때요, 이거 시어머니가 키시, 그럼 다듬이도로 하시는 거 또 보셨어요? 봤죠. 옛날하지.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수의 옷 할 때. 당신이 다 만지도 모르겠어. 아, 수의 직접 하셨구나. 당신은 다 수의로. 솜씨가 어떻게 좋았는가. 어떻게 이 바느질 솜씨도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한테 배운 것도 많겠네요. 우리 사람들이 시험해 보고 싶어 왔는가. 감정은 좀 해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어머니? 어머니. 우리 선생님. 어, 위원님. 어, 위원님. 2가지 물건이 나왔습니다. 다듬잇돌과 미싱기입니다 저는 150만 원 주고 사셨대요 70년대 어머니께서 70년대의 150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1500 이상이에요 엄청 투자를 하신거지 진짜 과감한 투자하신거에요 그때 당시 내가 제대로 사업해보겠다 그 마음에 드셨던거야 이 제품은 한국에서 시판된 제품이 아니고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온 제품입니다 한 100여 년 된 회사에요 어떻게 보면 미싱이 지금은 가격이 얼마 안나갈지라도 1960년대에서 70, 80년대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런 경제성장을 했던 부분의 한측을 상당을 한거거든요 저는 가격보다는 그런 경제발전에 너무 위발치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다듬잇돌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이것은 오석입니다 오석 까마귀 오석 쾌적함이 압력에 의해서 변성이 된 변성암이거든요 그래서 황암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돌이고 한번 만들어내면 거의 쇳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돌입니다 감정 상하지 않게 감정용 잘 해주시오 어머니 먼저 보여주시죠 어머니 얼마 쓰셨는지 보여주시죠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는 민싱은 200 다듬잇돌은 30만원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초기 받는지 보여주시죠 20만원에 40인데 네 15 생각보다 더 적네요 많이 적은데요? 다듬잇돌이 보통 10만원 선에서 거리가 되거든요 오석인데 오석인데 형태가 너무 단절없고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사이즈가 자 그러면 어머님의 미생기 아우 살 자 장태봉이님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얼마 50? 왜? 지금은 지금 봉제산업이 전부 다 무너져서 이런 제품들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작동이 되고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50만원을 책정을 한 거고 작동이 안 되고 한다면 이보다 더 낮은 가격에 책정이 됐을 겁니다 오늘 금송아지 함께 하셨어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아 금송아지를 몇 알겠습니다 비싸든 싸든 금송아지면 그만 이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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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ivos veil ived 빅 빅 고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임피역은 당시 간이역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자료나 그리고 자재를 어떤 것들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연구들을 위해서 등록 문화재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행을 떠나 기차를 타고 들팔을 넘어 산수 태국팔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달달하게 즐기고 왔어요. 어서오세요. 시를 읽어주시나? 제가 시를 쓴 사람이거든요. 시인이세요? 시 한 수 읽어주시죠, 시인님. 아버님 직접 쓰신 시. 네네. 어머니의 땅. 절기로 입동이면 거진 한 해에 밑을 닦는 때. 허기를 밥처럼 먹고 살던 유년이 발빛 가닥에 TV 켠 듯 켜진다. 깊은 밤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950헥토파스칼급 태풍으로 몰아쳐 어린 가슴에 칼금을 긋는다. 내 새끼들 목구멍인데 노름빛으로 그걸 팔다니. 어디로 가셨나 오늘 밤도 아버지 보이지 않는다. 주막집 대또리에 신발처럼 엉켜있는 희거나 혹은 검정 고무신들. 한 움큼 쥐어 아버지 버리듯 똥통에 던져놓고 차마 창호문 열지 못하고 돌아서 오는 길. 아버지 아침에 맨발로 들어오셨다. 음. 아이고. 혹시 어린 유년 시절 이런 일을 듣고 온 거예요? 아버님의 이야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저희가 자랐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밤이면 노름 해가지고 있는 땅 없는 땅 다 파셔가지고 그게 이제 어린 가슴에 맺혔고. 어머니 손잡고 아버지 찾아다니던 그거를 제가 한번 글로 써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면서 어머니가 그 고무신 노름하려고 모였던 그분도 고무신을 묻어버리고. 얼마나 화가 나셔. 그럼. 내 새끼들 목숨 깝시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아버지 노름 끊었어요? 그 다음 얘기가 더 궁금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끊지는 못하셨고요. 오셔가지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일단 신발 없이 맨발로 그 찬 겨울에 오셨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 있지 않아요? 있지요. 왜 없겠어요. 네네네. 저도 아버지 그 나이를 넘기면서. 그렇지.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늘 생각을 했죠. 그런 것들이 저의 글에 어떤 자양분이 지금 되고 있어요. 글 쓰는 남편 멋있어요? 멋있죠. 굉장히 그리고 자상해요. 어머니가 이 아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자상하고. 효자시죠. 금소화지도 한번 봐야 되는. 금소화지도. 아이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건데요. 도자기. 오늘 또 책인가? 책인가? 책이야? 또 책이야? 책이야? 책인데. 도 짜 있다, 도. 이게 저희 할아버지께서 소장했던 거를 저희 아버지가 갖고 계셨고 반다지 속에 계속 내려왔던 거였는데. 이걸 실제로 놓으시는 거를 전혀 버지는 제가 못했어요. 뭐야? 이런 식의 전부 형태가 다 다른 거거든요. 종이가? 네네네. 지금 불우 마블 같은 건가? 주사위 게임? 와음에 여상스러운 것이 나와버렸어. 1927년도 황웅두 선생님께서 만든 책의 부록으로 나온 겁니다. 아, 이게 부록이었어요? 네. 그 책이 뭐였는데 이 부록이 이렇게 거창한 걸까요? 신 독본이라는 책이. 신 독본. 네. 여기에 상하권으로 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한글. 한문. 일본어. 일본어. 이 집의 금송아지 얼마냐. 그러면 우리 아버님 감정과 먼저 볼까요? 좋아요. 어머니하고 아버지 감정과 먼저 보여주시죠. 20만 원 쓰셨고 어머니는? 10만 원. 10만 원. 얼마야? 300만 원? 300만 원? 에? 300만 원이요? 에? 300만 원이요? 300만 원이요? 아, 진짜로? 지금 이 아쉽게 지금 두 장이 빠졌는데 이 놀이판 기구가 많이 있지도 않고 또 완전한 세트가 좀 없습니다. 잘. 그리고 이게 또 교재 언어학습 자료로 또 좋지만 우리 국어사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높은 가치가 희소성이 좀 있는 제품입니다. 300만 원이요? 네. 저도 놀랬고요. 저희 아버지가 유일하게 저한테 돈 될 수 있는 것을 물려주는 건 이거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야. 우와,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두 분이 노후에 같이 할 수 있는 신나는 게임을 발견하셨잖아요, 우리를. 오늘 너무 귀중한 걸 제가 알게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아이들아 그들께 가르치면. 손주. 손주 오면 같이 해 보세요. 네. 진짜 귀한 물건이 될 겁니다. 진짜 재미있어.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나갈 줄은 꿈에도 몰랐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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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우리 금송아지는요. 군산시 옥산면에 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을 다니면서 어르신들께서 저희들에게 어찌나 살뜰하게 잘 해 주시든지요. 따뜻한 정 잊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뜨겁게 최고의 금송아지 찾기 위해서 경합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발표합니다. 과연 우리 집 최고의 금송아지는 어디로? 고추장 단지를 받으신 오장아, 김재옥 부부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어머니 또 할아버지, 아버지 대대로 물려받은 도자기가 좋은 도자기다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금송아지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그 유물이 최고의 금송아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거면 우리 집에 많은데 하실걸요, 모두들? 그럴 때는 저희에게 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며 친절하게 감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든 보물은 있다! 여러 문제에 숨겨져 있는 금송아지를 찾아드립니다. 우리 집 금송아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명품이에요, 이건. 화려하고. 유염도 있고. 크기도 크고. 거금을 주고 아마 사셨던지. 어째 이걸 안 내빌고 어째 돈니, 내가. 오늘 금송아지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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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단지에 어머니의 때가 묻어있고 어머니의 혼이 묻어있고 이렇게 귀하게 물려받으셨잖아요. 이 단지는 또 앞으로 가격을 떠나서 또 따님에게 또 아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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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Edmund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